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을 평영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영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수치를 다 검사했고 문제없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5개월 동안 일본 후쿠시마연 인근 평영수를 싣고 출발한 화물선들이 우리나라 한국까지 들어와서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후쿠시마연을 포함해 지바연, 이바라키연, 미야기연 등 모두 6개 현에서 싣고 온 평영수로 321만 톤이나 됩니다. 정부가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쿠시마연과 미야기연에서 온 배도 37척, 약 12만 톤의 평영수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배는 물론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부터 이 두 현에서 오는 배들은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 전에 평영수를 모두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평영수를 교체하지 않았더라도 입항을 막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전수검사에서 우리 바닷물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 수치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원전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하수랑 빗물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거든요. 평영수를 교체한 배들은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데, 이것도 전수조사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